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훈련도 하고 있는 애완견 브리딩도 하고 풍산괴 브리딩도 하고 있는 브리더입니다. 풍산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장모잖아요. 진돗개보다 더 빽빽하고 털이 길어 보이잖아요. 더워 보인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풍산괴 여름방에는 진돗개에 비하면 어때요? 진돗개랑 비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름철 털갈이 시즌 때는 빗질을 해주면서 도와주고 페트병 얼음물을 얼려서 도움을 준다거나 개인분들은 주기적으로 목욕도 시켜주시고 여름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버티는 편이고 많은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만 지지 않으면 오히려 여름나기에 장모온게 더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떡지지만 않으면 털이 길어도 속털을 뽑아주는 것으로써 개가 여름에 맞게 자기가 적응하게끔 몸을 만드는 거니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속털을 제거 안 해주면 털갈이 시킬때 엉켜버리면 열을 받은게 속열이 못 빠져나가서 체열하고 같이 덮잖아요. 쪄져버린다고 해요. 찐다고 해서 속이. 그런데 보통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는 땀은 안 흘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땀은 안 흘리기 때문에 체열은 있잖아요. 체열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요. 그런데 떡 잊어버리면 사실 항상 열이 채워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털갈이 시킬때 털을 잘 비끼면 이제 빈틀은 겉틀은 있는데 속털이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처음에 바람이 불면 슬렁슬렁 바람이 들어오면서 겉틀이 태양을 막아주니까 차가 막처럼. 오히려 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여름을 못나는 개들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풍산개들이 여름을 잘 난다. 그리고 관리를 굳이 그렇게 많이 못해 주셔도 그냥 뭐 시골에서 키우시는 소중하게 키우시는 분들 보다 보면은 여름에 이렇게 쥐약적이지 않은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털이 많다 보니까 다른 털 짧은 개들보다는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그리고 뭐 아예 땡볕에 방치를 해놓는 게 아니니까 그늘막도 있을 거고 개 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잘 낳는 편 여름을 잘 낳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을 드려본 것도 다른 풍산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대체중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을 잘 난다. 우리는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이카 같은 경우에도 여름을 잘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라이카 키우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면 산에 올려보면 라이카들이 정말 여름 나기 힘들어해요. 모두 지키면. 사실 모든 개들이 산에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풍산개는 조금 더 여름을 잘 견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이카 키우도. 뭐 지형적으로도 아무래도 풍산지역도 춥지만 몇 시간 더 추워서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더 빽빽하단 말이에요. 풍산개가. 그런데도 여름을 좀 더 잘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한번 꺾고 우리 다르게. 여기까지 제가 또 꺾고 또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